오늘도 외국인과 귀가한 수급 통해서 시장의 힌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참견으로 손녀로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다행히 그래도 증시는 회복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수급 동향은 외국인 순 매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외국인 자체도 소액 정도는 단기적인 수급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2차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순 매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전력설비라든가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개 한해서 외국인의 소액의 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랑 2차전지가 힘을 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달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의 유출이 되는 것이고 원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의 매수 유인이 된다고 하지만 예전에 사실 원달 환율이 기준금리 인하기대감에 1390원에서 1310원 올 때도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랑 2차전지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파산하면서 반사액을 거두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지급액이라든가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의 HBS2 승인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실로 이어졌을 때 외국인의 진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 순매 스탑10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특징은요.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외면하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무려 10종목 중 5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처셀과 EU플로우, 알테오젠까지 모두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탑1으로 매수하고 있는 건 전력 내에서 HD연대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선 섹터는 연속적인 매수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택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하는 건 은행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6위에 신한지주까지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최근 조선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사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혜주, 조금은 주춤해가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국내 시장 내에서 조선주 무리 없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방산보다는 확실히 잘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유독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고 다른 조선 관련 전목들도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변동성은 확실하게 삼성중공업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앞으로 향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은 케파 증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증설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기업들은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케파가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견주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 관련했을 때는 미국의 MR도 있지만 캐나다의 70조가량의 잠선 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오늘 조선 나왔던 거는 10존카량의 호주 수주 하나 놓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의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중고업이 외국인의 수주가 들어오면서 우뚝 쏟았던 것은 LNG선 수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고업 같은 경우는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컨테이너선 4선을 수주를 하면서 이게 1조 985억 원의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중고업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를 아예 못하신 분들께는 H당국 조선해양을 권해드리는데 매매를 조금 단기적 변노성을 일부 이용할 줄 아신 분들께는 삼성중고업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퍼가 12 정도 되고 있는데 삼성중고업의 12가 선해퍼가 20이에요. 고평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LNG선이나 이런 컨테이너선 특허가 영업이기 많이 남는 부분들이고 삼성중고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반, 2년 치의 수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중고업이 지금은 약간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이 있지만 1년 반, 2년간 이상의 실적이 견주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정말 잘 못하신 분들 단기적인 변동성을 너무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H당국 조선해양이 괜찮지만 변동성을 일부 수용하신 분들께는 삼성중고업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우리 침장님 근처에 있는 10위권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 시작한 알테오젠인데요. 루머 속에서 급등락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전문가 분들을 많이 괴롭게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악플을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알테오젠 이야기를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미 알테오젠이 15만 원, 20만 원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테오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테오젠을 바라봤을 때는 이미 35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께 물론 목표가 60만 원, 80만 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실적이 나와서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책정되는 기간이 2027년과 2028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가지고 6개월, 1년 전처럼 기대 수익률 100% 자랑을 어떤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10% 단위로 잘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할로자임으로부터 침해 수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건부 장관이 어떤 제약바이오제 쪽 회의적인 관심 갖고 계신 분이 당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생각보다 많이 팔았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수할 때는 천억, 매도할 때도 천억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1조, 1조 2천억 이 정도를 매도했다는 것은 그냥 울고 싶은 김에 울으라고 이야기해주니까 그대로 굴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보면 알테우젠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펀드 정렬하고 다 휴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테우젠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차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굿이 나왔는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상으로 악의적인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기회는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우젠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더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가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산수급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알테우젠은 어차피 오늘 매수해가지고 내 수익 내야 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알테우젠을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되 정산수급을 보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일 때 한 주씩 사모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고르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눈에 띄어가지고 현대건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사실 트럼프 당선인 관련 이슈까지 함께 부각받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설사 중에서 가장 PF 리스크에서 안전하면서도 우카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에 동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현대건설의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시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제가 변동성 큰 종목은 기관 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기업들 중에서도 GS건설을 제외하고 가장 견주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업종퍼보다 실제퍼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 면도를 갖고 있고 PBR도 0.3대이기 때문에 순자산 기준으로도 상당한 저평가 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현대라고 달려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설 때는 가장 근소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전력 설비 교체를 통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될 것이다 우카이나 재건이 진행이 될 것이다 화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카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에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다가갔을 때는 실수해가 예상될 안전한 종목은 현대건설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빠르게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탑엔 안 들어와 있더라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기관, 외국인과 매수 해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RTO은행 뿐만 아니라 종목은 다르더라도 섹터는 겹칩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 그리고 가온전선과 같은 전력 전선주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이 정도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이버, 이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우리의 이웃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뒀던 기간은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2주가 흐른 시간 동안 네이버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네이버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께는 조금 소가리를 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네이버에 대해서 유심히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웹툰이라든가 하이퍼클로버X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11개월 선행파가 40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12개월 선행파가 많이 높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도 50에서 70이 넘어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이 안 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없던 것이고 이번에 글로벌 전반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하니까 국내 기업에서는 네이버가 좀 반사익을 거두고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 GPT 유료판이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만들고 있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가성비라든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하이퍼클로버X 유료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X에서 숨겨져 있던 실적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 많이 듣고 계시죠. 전반기업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야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개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훈펑이 네이버 쪽으로도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가능하고 목표 수익률은 5에서 8%로 잘라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 계속 좀 은행주를 담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은행주 좀 봐야 될까요? 네, 은행주는 당연히 접근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기가 11월 중순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11월 21일부터 밸류업 지수 ETF에 밸류업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추가적으로 수정이나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이 가치주대에 대한 투심이 가능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 주주하는 정책도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지금 배당주를 접근하기 좋은 시즌이고 기관의 순 매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해가지고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에 배당 수익 가져가면서 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이 선택하는 10가지 종목 중에 팀장님의 탑픽을 한 종목만 골라본다면요? 네 저는 변동성 강한 종목 골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 가온전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온전선 고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력설비나 전선의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안전한 전력설비, 납품할 수 있는 품질의 전력설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도 수주가 1년 반, 2년치 있다고 하고 있고 구리선물 같은 경우도 박스코 하단부에서 눌리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최근에 유상증자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죠. 근데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 유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유상증자의 표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의 현지 법인 지분을 100% 인수를 통해서 미국 현지 공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설비 교체 수요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현지 판로를 개척을 했을 때는 그 가온전선이 낙수 효과를 가져갈 것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의 결론 도출해보도록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 기관대 외국인 저의 탑픽 중에 한 종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 좋아합니다. 가온전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네, 현재가가 45,4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매수가 45,000원 잡았어요. 그래서 45,400원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보신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42,500원, 1차 목표가는 49,5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탑픽은요. 가온전선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서 힌트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소녀로 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